어제도 다뤘지만 오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황교안과 민경욱 전 의원에게 검찰에 재수사를 의뢰하는 2위 신청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도 좀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떠오른 생각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2위 신청을 했을까. 더불어민주당은 이 일에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맡았겠지만 지금 2년 6개월 가까이 돼가는 시점을 되돌아보면 그 많은 당직자나 국회의원 가운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4.15 총선에 관해서. 입을 싹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달리 이야기하면 찔린다는 이야기죠. 자기들도 봐도 찔릴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는 거죠. 대법관들이 다 협조를 해줬고 그러니까 이제 끝나가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뜬금없이 검찰에 2위 신청을 해가지고 아니 경찰이 얼마만큼 확실하게 수사를 했겠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서를 유포한 황교안과 민경욱으로 얼마 늦기 위해 가지고 경찰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추사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 조서에 많은 것이 다 나왔을 거라고요. 두 사람이 경찰 조사에 가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서가 공개가 되면 훨씬 더 확연해지겠죠. 그런데 왜 선관위가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지른지 알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뭘 해왔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에 재수사를 해달라. 그리고 반드시 황교안과 민경욱을 혐의 있음으로 바꿔서 그냥 가둬달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하면서 해당 사건은 검찰이 다시 검토하게 될 예정이다.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관위가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하면서 해당 사건은 검찰이 다시 검토하게 될 예정이다. 이게 뭐 그야말로 핵심인 거죠. 뭘 믿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현행 그런 검경수사건 조정 이후에 소위 2위 신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2위 신청 이후에 검찰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런 법적 절차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경찰이 2위 신청과 불송치 결정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뭐 이 사람 혐의 없음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 아닙니까.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이 보시면 검경수사건 조정에 따라서 대부분의 일상적 범죄는 경찰에 고사나 고소나 고발을 해야 되고 경찰은 수사를 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 이번에 경찰은 이런 판례를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처벌을 한 그런 판례가 없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 그렇게 뭐 간단하게 멘트를 했지만 실상은 혐의 없음이잖아요. 혐의 없음. 피위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혐의 없음이거든요. 여기 대해서 불만을 갖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2위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불송치 결정을 받은 고소인 고발인 선관위 측이겠죠. 경찰에 2위 신청을 할 수 있다. 2위 신청은 검사에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보니까 저는 검사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경찰에게 2위 신청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2위 신청을 하게 되면 선관위가 2위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 사전투표 조작서를 유포한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은 범법자다. 이게 선관위 주장이지 않습니까. 뭐 한 놈이 뭐 한 놈 나무란다는 이야기가 여기 딱 맞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2위 신청을 하게 되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은 기록 전부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되는데 검사는 90일 동안 기록을 검토할 수 있고 기록 검토 결과 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냐는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는 재수사 요청을 한다. 그러니까 아리까리하네요. 그러니까 경찰이 잘못한 경우에는 재수사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만 보면 경찰 주장이 올바르면 검사가 재수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종호항은 없네요. 그러니까 참 이상합니다. 다만 아리의 경우에는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 불송치 결정을 영향을 줄 수 있는 맹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선거 데이터 언급했으면 뭐 새로운 사실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경찰이 불송치 결정 혐의 없음으로 두 사람에게 그렇게 결정을 내리니까 고소고발을 한 선관위 측이 2위 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이 그동안 수사한 조서나 이런 일체를 검사에게 넘깁니다. 불송치 기록을 그럼 검사가 90일 내에 검토를 해가지고 불송치 결정에 위법 부당한 경우에는 경찰로 하여금 재수사 요청을 요구하는 것이죠.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위법 부당 시적이 안 되면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으니까 검사 마음대로 되겠네요. 검사가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하면 수사하는 것이고 수사하지 않으려면 수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큰 그런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야 마음이냐 검사 마음에 따라 가지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사의로 사전투표 조작에 대한 것을 수사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임 이원석 씨입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두 사람 어깨에 대한민국의 선거정의 회복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정의의 회복이 결정이 되겠죠.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에 저지른 놈들이 그냥 큰소리 치고 다니잖아요 범죄에 저지른 놈들이 국회의원 배치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범죄에 저지른 놈들이 대통령 해먹고 다니지 않습니까 범죄에 저지른 놈들이 뭐합니까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하여먹고 임기 맞추고 다 나갔지 않습니까 범죄에 저지른 놈들이 다 해먹고 나간 거 아니에요 지금 범죄에 저지른 놈들이 국회의사당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 있냐고요 증거는 천문학주로 축적이 되어 있죠 무슨 증거냐고요 선관위는 다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배춘잎 사전투표지가 나와도 아 그거는 정상투표지입니다 투표지 관리관 도장이 여러분들 안치킨진업 투표지가 나와도 아 그거 여러분들 정상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갓찍은 신권 다발 같은 사전투표지가 나와도 아 그거 여러분들 다 정상입니다 투표소에서 이런 프린트되어야 될 사전투표 용지가 무더기로 인쇄된 것이 나와도 아 그거 정상입니다 일장기 여러분들 모양의 그런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것이 천장 가까이 나와도 아 그게 여러분 정상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여러분들 대법관들이 문제없습니다 범인 잡아오면 내가 원고책 소송 성소결론을 내릴 테니까 범죄 잡아와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세금 퍼먹고 뭐하냐 범죄 잡는 사람은 검찰이고 경찰이고 그 사람들이 수사기관이 있는 건데 그런데 아니 소송을 낸 사람을 보고 범죄자를 못 잡아왔으니까 귀가 간다 이런 수준이 그 잘난 서울법대를 나온 대법관들이 내린 결정이지 않습니까 이동헌이는 아마 서울법대를 나왔을 것이고 천대엽도 서울법대를 나왔을 것이고 조재현이는 특수상고를 나와가지고 무슨 입시전쟁 인물로 다 통하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요구하는 qr코드 사용이나 이런 거 다 판례는 작년 또 여러분들 11월 10월 달에 다 다른 재판을 통해서 합리화시키는 판례를 다 제총했지 않습니까 나라 자체가 완전히 그냥 뭡니까 도둑놈들 소굴이 돼버린 거죠 검찰이든 경찰이든 간에 사전투표 조작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한 누가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인 무슨 짓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범인도 잡아낼 수가 없고 그래서 뭡니까 메인 서버에 대한 포렌식도 결사적으로 반대했고 혐의가 찢던 투표지 분류기도 다 뭐죠 폐기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지만 법원에서 영장 같은 걸 다 기각해버렸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은 그냥 무슨 뭐 다른 나라에 가서 살지 모르겠지만 일선에 법원에 영장 담당했던 판사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자식들 이름들 한 번만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범인 잡으라고 수사기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관위를 비롯한 누가 무슨 주장을 하든지 간에 거부할 수 없는 범죄의 행위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어난 정거물이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배춧잎 사전투표지 난 모른다 일장기 투표지 난 모른다 신건 다발 투표지 난 모른다 본드부턴 투표지 난 모른다 자석처럼 뭡니까 인쇄소 출신의 사전투표지 난 모른다 하살표 요런 모양이 찍힌 여러분들 붉은 하살표가 찍힌 투표지 난 모른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들이 무슨 주장을 하든지 간에 거역할 수 없는 범죄의 행위를 벌린 정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선거 범죄를 저지른 선거 사기를 저지른 그런 정거물들이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은 그것이 정거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로 숫자입니다 표 숫자 가장 중요한 표 숫자가 뭡니까 총득표수입니다 후보자별 총득표수가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결과물입니다 선거에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당선과 낙선을 결정하기 때문에 총득표수는 세 가지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질구려한 것을 빼더라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일명 우편투표 득표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선거일 당일 득표수입니다 그 세 가지의 카데고리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선거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정거물로 채택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선관위가 다 거짓말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하지 않습니까 빳빳한 신권다발 같은 투표지가 왜 나왔냐 아 그거는 특수용지를 쓰기 때문에 형상보건용지가 돼서 그냥 구겨지더라도 나중에 다 펴집니다 배춘잎 사전투표지 왜 나왔냐 아 그거는 나오는 걸 넣으면 다시 또 두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이 쓴 판결문에는 네 말 맞다 네 말 맞다 그것도 맞다 다 하지 않습니까 딱 하나 여러분 해명을 못했지 않습니까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엉터리 주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4.15 총선의 선거 데이터가 문제가 없는 것은 그 뒤에 이루어졌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4.15 총선과 비슷한 선거 데이터의 특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4.15 총선의 선거 데이터 후보별 득표수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간 거지 않습니까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선거 데이터입니다 나는 이 사건이 이제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는 100%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지른 죄상은 영상으로라도 기록을 남겨야겠다 제가 좀 부지런하면 공대일리나 연대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지만 요즘에는 그것도 시들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범죄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0년도 4.15 총선만 보게 되면 긴가민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4.15 총선에 넘어서 올해 실시됐던 3구 대통령선거하고 2월 1일 지방선거를 보게 되면 좀 시각이 넓어집니다 4.15 총선만 보면 뱅아리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를 볼 수가 있고 2020년 4.15 총선에서 2022년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까지 여러분들 확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참새 시각을 가질 수가 있고 그것을 넘어서 2017년 대통령선거하고 2018년 지방선거까지 보시게 되면 바로 독수리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 문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제야 전문가가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두세 달 사이에 2017년 대통령선거하고 2018년 지방선거하고 조작이 되지 않았던 2016년도에 총선까지 다 분석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눈이 열려 있고 귀가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독수리 시각을 갖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 문제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 10분만 투자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고 일어난 사건 대형사건임을 5분에서 10분만 투자하게 되면 여러분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